안녕하세요. 태국 끄라비 관광휴양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태국 끄라비 관광휴양지가 생소한 분들이 많겠지만, 태국 남부 푸켓 근처에 자리한 좋은 휴양지로 130여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멋진 관광휴양지입니다. 끄라비 국제공항이 있지만, 보통 여행자들은 푸켓을 경유해서 이곳 끄라비로 들어갑니다. 태국 끄라비 관광휴양지를 동영상으로 소개합니다. 태국 끄라비 관광휴양지입니다. 태국 끄라비 관광휴양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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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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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